자 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9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고1 후반부 16번부터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같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부족한 점 같이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하죠. 이렇게 y는 x랑 만나고 있다는 거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두 점 ab에서 x축에 대린 수선의 바를 cd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가 c가 되는 거고요. 얘가 d가 되는 거일 텐데 cd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쨌든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교점이 발생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2분의 1에 x-k의 제곱과 y는 x랑 같다고 두면 두 근이 나온다는 건데 그것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cd 사이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이 식을 전개하셔서 두 근을 설정한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1을 곱할게요. 그러면 x-k의 제곱이 2x가 되고 x제곱-2kx 더하기 k제곱은 2x가 되고요. 여기서 x제곱-2로 묶으시면 여기 k가 나오고 플러스 1x에다가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확인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두 근을 설정할 건데 지금 두 근의 합이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이것을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개수만 가지고 근을 합과 곱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2에다가 k 플러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k제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에서 제일 기본 공식 있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과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4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k제곱이 되니까 그것이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면 4k제곱에다가 플러스 8k에다가 플러스 4가 나오고 4k제곱은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지워졌더니 따라서 8k는 32가 되니까 k는 4가 되겠지. 정답이 그래서 깔끔하게 2번 이렇게 확인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4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16번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준킬러 계산 과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개념 자체로 풀이 가능한 것들이 적어도 18번이나 19번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16번부터 풀 때는 약간 마인드를 계산 실수하지 않고 개념으로 좀 충실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6번 이렇게 확인했고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 그림과 같이 좌표 평변위의 두 점 a가 2,3이고요. b가 마이너스 3,1이에요. a가 어디 있냐면 a는 이 점이네요. 그리고 b, c,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 2,3 b는 마이너스 3,1 그리고 c, d는 x축과 y는 x 위에 있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a, d, c, d, b, c a, d, c, d, b, c니까 이 빨간색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교과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이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위에 a와 b가 있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c에 대하여 a, c 더하기 b, c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그럴 때는 우리가 a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시켜서 a'라고 만든 다음에 이 합동인 삼각형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 c 더하기 b, c를 하라고 했지만 a, c와 a' c와 b, c의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 a' c와 c, b의 길이를 더하는 값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지 말고 한 번에 이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a' b까지의 길이보다는 크값 이렇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는 이 빨간색을 일자로 쫙 펴는 건데 이 c라는 점에 x축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b를 대칭이동시켜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라고 만들어주고 내가 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 c의 길이와 b'의 c이 같은 합동 세모가 두 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2, 3이라고 하는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3, 2라고 만들겠습니다. a'이라고 만들어주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겠죠. 여러분이 빨간색 세 개를 더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녹색과 빨간색과 주황색을 이렇게 있는 그 길이를 구해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와 b'를 일자로 쫙 이어주는 그 길이가 가장 짧아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값은 3, 2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부하면 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면 36이고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면 9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45가 되니까 3루트 5 이렇게 확인되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3루트 5를 골라주시면 17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3루트 5라고 체크하시면 17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말이죠. 적어도 10년 전에는 이런 대칭이동 이용하는 문제가 킬러로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킬러 소스로 활용되기에는 좀 단순한 개념이라서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이렇게 17번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